수성고보건소는 지난 11일 수성경찰서와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치매노인 실종예방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서나 파출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노인의 지문을 사전 등록할 수 있게 됐으며 사전 지문등록 서비스는 치매노인의 사진과 지문, 신체 특징, 기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관리하는 제도로 신분증과 치매진단서 등을 들고 수성고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며 치매노인에 실종되는 어르신은 2013년 8천여 명에서 2015년에는 9천 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카드의 기록은 20만 명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